바로 가위라가 얻으러 갑니다. 소리 질러는 게 안 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.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즐겨보자고요. 의자 위에 일어나서도 안 되고 박수 열심히 치면서 여러분들 함께 진심어린 관람이 되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이번 가수는요. 다른 소식과가 필요 없죠. 최고적인 최고. 신이 내려주신 선물이 산삼이면 이 가수 또한 산삼같은 존재입니다. 자 최고의 가수 산삼같은 가수 장민호의 스페셜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. 장민호의 스페셜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. 김을 만나는 물은 세상이 이 안에 나섰는 날 모든 회의 그 자탈을 기대어 빈골을 감았다 오기는 왜 있으나 또 날 끝뿌려 외로운 길 힘들어도 힘들다 못하고 무엇을 위해 달려가다 사는 게 그런 거지 맘대로 빼지 않아 어떤 날은 멈췄나가 어떤 날은 멈췄나가 사는 게 그런 거지 주신 게 하나 없어 세상 사만이란 게 그런 거야 인생은 그런 거지 세상에 상담은 Skywalker 두렵고 너도 설레는 할 수 없는 매일을 빌릴 때는 무엇이란 기다리나 사는 게 그건 거지 밤새 옮겨진다 어떤 날은 멈췄다가 어떤 날은 웃었다가 사는 게 그건 거지 쉬는 게 하나 없어 세상 사마리한 게 그런 거 사는 게 흥겨워도 그래도 살아야지 이런 날을 믿고 기다린 믿음은 있으니까 사랑은 그런 거지 그래서 사는 거지 다시 사랑하게 하는 힘이 된 거라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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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이 될지 몰라서요 그런 말 자주 들어요 저도 근 2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 자주 오셨잖아요 예전에 함양 자주 왔죠